유튜브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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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올라갔어 올라갔어 재훈이형 올라갔어 재훈이형 상대가 제가 알기로는 부신이 올라갔을거에요 부신 재훈이형도 좀 빡센조였는데 1차 샤이니였는데 아 우리 재훈이형 통과했고 석길이형 통과하셨고 라박이형 통과했고 연주이형 통과했고 테란 역시 사기가 아니라 이 사기다 테란들은 좀 아웃사이더에 많이 쓰러지더라 영진이가 좀 난 두혈이한테는 안진다고 생각했는데 지더라구 그래도 뭐 그런게 실력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웃사이더가 좀 좋긴 한가봐 좋긴 좋은가봐 테란이 저그전 상대로가 아 저그가 테란전 상대로 좋긴 좋은가봐 퀸피셜 5대5다 5대5면 7대3 그러면 알죠 여러분들 명훈이형 1렉이 5대5 마인드 아 근데 미니형님은 상대가 너무 셌어 유진우 진짜 잘해 유진우 유진우 되게 잘해 유진우는 또 전프로게이머데 나 왜 아다리가 안맞냐 이거 지금 14대 파일론이 올라가냐 시마 나 뭐 얘기하면서 하다가 뭐 실수였나 아 빌드 아다리 X같네 야 이번에 아프리카 6대저그 다 올라오지 않았어? 떨어진 사람 없지 한 명도 아 명훈이형 군대 때문에 참가 안했고 5대저그 다 통과했지 거기에 아마추어 플러스 깨모형님 플러스 석길이형 플러스 한도열 못 올라왔고 아 영하니 플러스 아 영하니 플러스 암그러스 아.. 아래 두얼 저넘은 또 죽어 나왔는데 테란 나오면 성균이랑 연습해야지 비용신새끼 떨어졌다고 연습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바로 뭐 언플룩 형 생명장에 시켜야지 연습 안 도와준다고 바로 저기 정치시전 해야지 해성이 어서와라 나 근데 지금 수품병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미안 미안 꺼야겠다 상대 알파곤데 내가 미쳤지 아 이게 또 집에서 하다가 PC방에서 하다가 집에서 하려니까 또 느낌이 이상하네 뭐니 또 존나 큰 거 해가지고 뒤에 놓고 하다가 어 뭔가 너무 뭔가 어색하다 아 첫 게임 첫 게임이라 그런가봐 첫 게임이라 첫 게임이라 첫 게임이라 아아 진짜 이씨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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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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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